네,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안철수 관련주입니다. 일단 써니전자 있는데요. 안내부터 마찬가지고 안철수 전 의원이 주말에 총선에는 불출마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오늘 관련된 종목들의 급락이 예상되긴 했는데 일단 급락서를 흘러가고 있습니다. 모두 다 두 자릿수 하락세 기록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좋지 않습니다. 그냥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잠깐 차트를 좀 보시면 좀 이해하시기 쉬운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흐름을 봤을 때 좋지 않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긴 한데 좋지 않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빠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빠지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 4,500원까지는 좀 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시 이제 출마를 하겠다면 다시 재차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는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현재 흐름에서는 좀 포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재미있는 상황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미있지는 않아요. 솔직히 이렇게 떨어지는데 누가 재미있겠습니까? 절대 그러지는 않고요. 좀 주봉으로 좀 확인을 해보자면 지금 보시면 한 번 크게 상승하고 떨어지고 크게 상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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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던 흐름이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좀 흐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써니전자에 대해서 안철수다. 안철수다. 그러니까 이 상승을 했을 때 안철수다. 여기에도 안철수다. 이때는 안희정이다. 그리고 다시 안철수다. 그러니까 두 안씨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좀 하락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는 안철수를 통해서 이슈가 굉장히 크게 부각을 받았던 부분들이 있었지만 여기에서는 또 안희정을 통해서 2018년 때 안희정을 통해서 하락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테마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같이 연계돼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꼭 안철수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총선을 통해서 예비하시는 국회분들에 대한 연계성을 통해서 어떻게 엮이느냐에 따라 굉장히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단순히 써니전자는 안철수를 통해서 올라갔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안희정을 통해서 올라갔던 부분들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정치 테마주는 한 가지의 테마를 통해서 엮여서 가는 건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흐름을 봤을 때는 안철수, 또한 안철수를 통해서 이슈가 크게 부각을 받았기 때문에 좀 더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빠지게 된다면 좋은 이슈를 통해서 나오지 않는다면 제가 봤을 때는 4천 원 초반 부분까지는 가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는 매도할 수 있으면 매도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롯데 관련 정목들이 오늘 일제의 강세입니다. 지난 주말에 신격호 명예회장이 타개했죠. 이와 함께 롯데에 좀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관련 정목들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낙철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지배구조,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편이 아무래도 기대감에 의해서 롯데지주우, 롯데칠성우 이런 우선주들이 우선 상한가를 갔는데요. 아무래도 신격호 회장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었던 주식 보호 중에서 롯데지주랑 롯데칠성이 가장 주식을 한 롯데지주를 가장 많이 가졌었고 두 번째가 롯데칠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아무래도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에 의해서 상한가를 갔는데 롯데지주우 같은 경우는 우선 주식 수가 적기 때문에 한 번 유동 물량이 적기 때문에 한 번 상한가를 가면 좀 더 강한 상승이 나오게 되고 아무래도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한 롯데지주우 같은 경우는 롯데그룹의 비상장 계열들의 지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 핵심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신동빈 롯데그룹 내에서 어느 정도 지배구조 개편과 또 하나는 상속세 부분 때문에 어느 정도 비상장 예상들에 상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맞춰졌기 때문에 롯데지주우 같은 경우는 더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 또한 롯데칠성우 같은 경우도 거래가 생각보다 거래가 안 되는 종목인데 아무래도 오늘 이슈가 있기 때문에 큰 상승이 나왔지만 롯데지주우가 계속 상승한다고 보면 롯데칠성우 또한 더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오늘 롯데지주우가 이 상한가를 잘 마무리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또 한 번에 더 큰 상승이 예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 지켜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실 것 같고요.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구선주 같은 경우는 거래 물량이 작기 때문에 목표과 설정가 꼭 정해두고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